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무대 영상 조회수가 연일 폭발적으로 화제입니다. 이찬원씨의 tv조선 미스터트롯 무대 모음 영상이 300만비를 돌파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3월 18일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에서는 미스터트롯 이찬원 곡 모음 12곡 연속 듣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미스터트롯 경연 중 이찬원씨가 선보인 무대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이찬원씨가 예선전에서 불러 찬또백이라는 별명을 안겨준 진또백이를 시작으로 내 마음 별과 같이 울긴 외울어 백세인생 고장난 벽시계 다함께 차차차 젊은 그대 희망가 잃어버린 30년 남자다인 딱풀 18세 순위 등을 부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317만비를 돌파하며 300만비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 또 제가 며칠 전에는 진또백이가 천만비를 돌파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정말 연일 이찬원씨가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찬원씨의 울긴 외울어 직캠이 유튜브 조회수 15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채널에는 풀버전 이찬원 울긴 외울어 미스터트롯 1대1 데스매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울지마 울긴 외울어를 열창하고 있는 이찬원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다른 가창력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9월 1일 조회수 15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울긴 외울어의 본방송 영상도 500만뷰를 넘은 가운데 직캠까지 150만뷰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조회수는 이찬원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백지수표보다 트롯맨 형들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밤 10시에는 이찬원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되었었는데요. 이날 뽕숭아학당을 통해 이찬원씨는 울산 여행 중 형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씨는 난 정말 형들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들이 평생 우리랑 이 멤버 그대로 평생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에 영탁씨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각자 활동하면서 수십억 준다고 해서 혼자 갈래 아니면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할래. 난 우리 활동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찬원씨는 그건 당연한 거다라며 누가 수십 수백억을 또는 백지수표를 준다고 해도 개인 활동이 아닌 형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 역시 이찬원씨입니다. 이어 이찬원씨는 나 혼자 가면 난 못살아남을 것 같다. 형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형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에 이찬원씨는 장민호씨, 영탁씨와 천년동안 함께할 친구가 되어보자는 의미로 천년지기를 열창하며 울산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이찬원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